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이 헌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하시니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물질의 정성을 드리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수고하고 힘쓰는 모든 귀한 종들과 많은 선교의 동력자들을 섬기는 일에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시작되는 31기 실버 미션 스쿨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모든 일정과 수업을 통해 운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뤄지게 하시고 실버 미션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이 선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배우고 알아가며 함께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